0110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NX입니다. NX, 은, 는 동사는 주방가구, 붓바기장, 인테리어가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종속회사는 ENEX 비너와 혜택스가 있음 충북 영동과 경기도 안성의 제조시설과 물류센터 및 전국의 대리점 유통망을 가지고 있음 서울, 슬래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물류시스템 강화를 위해 2021년 안성물류센터를 오픈하였으며 영업형태는 대리점, 온라인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온, 슬래시, 오프라인의 BEC와 특판, 해외 등 BEP 판매로 구분됨 기업 개요 대시 주방가구의 제조, 판매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업체로 베트남 소재 제조시설을 갖춘 생산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대시 전국 대리점 및 직영 매장,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몰, 건설업체를 통한 아파트 수주 등에 의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건설회사 직납을 통해 80% 이상의 매출이 발생함 대시 주방가구 시장은 동사를 비롯하여 현대리바트, 한샘 등 세 대 메이저 업체를 중심으로 과점적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커스터마이징 주방가구 키친 팔레트를 론칭하였음 재무 대시 주택거래량 부진으로 BEP 향 주방가구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BEP 향 특판용 가구 수주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소폭 확대 대시 광고 선전 비 감소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투자 부동산 처분이익 감소 등으로 순이익은 적자 전환 대시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주택건설 착공 감소로 BEP 향 특판용 가구 수주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BEP 향 주방가구 판매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5월 12일 기준 장마감 NX의 시가 총액은 392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NX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152위입니다. NX의 상장 주식수는 5,999만 1,641주입니다. NX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NX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52.2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9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9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48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0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9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87배 74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5억원, 마이너스 123억원, 마이너스 23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9억원, 100억원, 마이너스 235억원입니다. NX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88번지 85%이고 유보율은 53.34%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5.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58-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dominfür입니다.